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 1단원 상상의 세계의 재미있는 상상 표현하기 활동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재미있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표현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걸리버 여행기 동화를 읽거나 만화 혹은 영화로 본 경험이 있나요?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각각 여행하며 겪은 일을 상상하여 표현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 동화로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